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이 영상은 특기와 말하기 영상이에요. 자막 없이 한 번 들어보세요. 이런 영상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시간입니다. 제가 한 번 읽을게요 평강에 어떤 타는 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아이오 女的! 她說,還是不行啊,赵普。 這樣吧,你再来一遍。 我就不來了。 我就說,你得告訴我哪不行。 如果我不知道哪不行的話, 我說,我沒法調整。 沒法調整嗎? 我說,啊,那行吧,你走吧。 我就很高興走了啊。 因為她平常講話就是這樣。 我就走了啊,我就離開了啊。 然後,你就下崗了, 然後我就下崗了。 那個人就是不喜歡你, 沒有別的原因。 是嗎? 他是男的吧? 女的! 她說,還是不行啊,赵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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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這樣吧,你再來一遍。 這樣吧,你再来一遍。 다시 한 번 더 해줄라고 얘기했거든요。 저 양바 이렇게 하자 니 자 라이 이비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왓주 부 랄라 왓주 부 랄라 저는 그만 했어요. 라이 여기는 우다는 뜻이 아니에요. 라이는 하다는 뜻이 있어요. 왓주 부 랄라 나는 그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만뒀어요. 왓주 쑤 니 데告诉오 날 부싱 저는 뭘 잘 못했냐고 물었어요. 니 데告诉오 나한테 알려주세요. 날 부싱 어디 안 돼요. 오디 잘 못했어요. 如果我不知道 날 부싱的话 如果我不知道 날 부싱的话 물 잘 못했는지 물으면 더 화 무 무명 我说我没法调整 我说我没法调整 초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没法调整 没法 할 수 없다 할기 어렵다 调整 초정하다 没法调整吗 초정하기 어렵다고요 아 아 네 그런데 예의 좀 없어요. 좀 짜증나 말투 가지고 있어요. 나 신발 니走吧 그래요 가세요 왓주 헌고싱 젊라 저는 기쁘게 그냥 갔어요 왜냐면 그가 원래 말투가 이래요. 빙창 평소에 자주 장화 말하다 말투 여기서는 빙창 장화 就是这样 원래 말투가 이래요. 왓주 헌고싱 젊라 저는 그냥 갔어요 왓주 리카이라 그냥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니쥬 샷강 그 후에 당신는 짠라 써요. 샷강 싫어 샷강 짠라 써요. 그리고 我就 샷강了 그 후에 나는 짠라 줘. 날고싱 젊라 Metod 그 사람은 주 pipelines Executive 내가 Expect 선움 GIWhheit 그 사람은 나 남자очку 그 남자 네erdà 여자 아직 자ulk사부 짠라 는 Gebru 나 сама 나京 아umental 가까이 먹 ؟ 무한 여러분 한 분 더 버스하면 발음과 억경도 최대 한도까지 연수해보세요. 늘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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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